자 줌 인터넷에 대한주로 두 분이 한 종목씩 주셨습니다. 4차 산업시대에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보안이다 라는 의견으로 파이어링크를 한 분이 주셨고요. 맞춤형 AI, AI 쪽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마인즈랩을 한 분이 주셨습니다. 과연 파이어링크와 마인즈랩 어떤 종목에 더 좋을까요?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민수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줌 인터넷은 아쉽다라고 하셨으니까 다른 어떤 종목을 대안주로 주신 겁니까? 네, 결국에는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AI도 중요하고 데이터 산업 다 중요하고 메타버스 중요하고 여러 가지 다 중요합니다. 그를 위해서 가장 기반 인프라가 무엇이냐라고 보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위원장이 그쪽 출신인 만큼 보안업계 출신인 만큼 보안 관련된 쪽도 같이 강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알렙을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건 너무 뻔히 보이는 수고 또 안철수 위원장도 본인과의 지분 관계도 있다 보니까 그런 쪽보다는 좀 더 성과를 내고 있는 회사가 어디냐라고 봤을 때 파이어링크가 더 좋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가장 매출의 강점을 갖고 있는 게 트래픽 부하 분사한 장치인 ADC라고 하는 쪽과 보안 스위치 그리고 웹 방화벽 같은 네트워크 서비스가 주력이고요. 그와 함께 정보 보안 솔루션까지 보강을 하다 보니까 클라우딩이나 인터넷 관련된 대부분의 보안 쪽은 강점을 갖고 있다고 보이고 있는데 특히 클라우드 보안 스위치 같은 경우는 일본 쪽에서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쪽에서 인정을 받았다. 그러면 해외 매출도 계속 가세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인프라가 고도화될수록 그러니까 즉 인터넷 쪽이 고도화될수록 온라인 트래핑이 급증하는데 그를 회선이나 대역폭을 증설할 때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쪽도 눈길이 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클라우딩 서비스도 앞으로 꾸준히 커질 수밖에 없고 아마 이번 신정부에서도 클라우딩 서비스와 관련된 데이터의 여러 가지 관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중점을 둘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벌써 KT도 준비를 하고 있죠. 데이터 센터 따로 세우고 있고 NHN도 마찬가지로 세우기 시작하면서 이런 변화를 끌고 가는데 당연히 클라우딩과 네트워킹 쪽에서는 보완이 중요하다는 쪽인데 그런 쪽과 함께 공공기관 매출이 과거에는 한 80%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민간 쪽에서 은행이나 또 여러 가지 기업들이 같이 매출처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좀 다변화가 되는 모습들이 눈에 띄고 있고요. 작년 매출이 36% 줄어서 540억대가 훨씬 넘었고요. 영업익이 109억대, 68% 증가했다고 하게 되면 지금 성과가 나고 있는 우상향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왜 아직 시총이 1천억대냐고 하게 되면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성장도 뚜렷하고 변화도 가져가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인데 아직 시총이 적다라는 얘기는 성장에 대한 변화를 끌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결국에는 4차 산업혁명이든 뭐든 어떤 산업이든 보완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보완주 중에 파이오링크를 종목으로 선택을 해주셨고 정태현 팀장님은 마인즈랩, 결국엔 AI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포인트가 빅데이터, AI 쪽으로 맞춰져 있다 보니까 AI 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지금 어쨌든 디지털 플랫폼 정부 얘기 나오게 되면서 빅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아무래도 AI 쪽으로 시장에서 주문을 하다 보니까 AI 쪽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객관적인 빅데이터 이거 보기에는 엠브레인이라는 상장사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쪽이 시세가 너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나는 쪽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같이 들썩이던 마인즈랩이라는 회사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 11월에 상장을 했던 AI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현재 검색 기술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오고 있는데 이 회사가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AI 응용 프로그램인 인터페이스 커넥터 여기 또 이 이름이 또 마음 오케스트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인공인간 서비스를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화면으로 보지만 우리가 영화 보게 되면 홀로그램에서 인공인간 같은 사이버인간 같은 나오잖아요. 아마 그게 언제쯤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홀로그램 기술이 개발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로는 디스플레이 보드판에 있는 말 그대로 AI 인간과 대화를 하는 그런 서비스겠지만 이게 앞으로는 좀 더 진화가 되게 되면 이 사각형의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나와서 홀로그램으로 대화를 하는 그런 서비스라든지 아마 기술이 상용화되지 않을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이번 정부에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거기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AI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뭘 하고 있냐면 작년에 신한은행 디지털 데스크 향 인공인간 그러니까 이게 AI 고객 상담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콜센터에서 사람이 전화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사람이 아닌 AI가 대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무서운데 사람이 하는 일을 대체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 같은 전문가들 만약에 AI가 대체가 되면 상당히 일자리에 박그릇 뺏기는 일이 되니까 그런데 무서운데 어쨌든 그래서 작년에 디지털 데스크 향 인공인간 M1을 200대 공급을 했고 올해 상반기 내에 이게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된 M2가 이제 또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은행권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콜센터이라든지 서비스 부서 이런 부분은 아마 공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결론은 무섭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프로젝트 바닐라 얘기가 아까 나왔었는데 줌인터넷 이게 KB증권과 MTS 개발한 거거든요. 이게 망했더라고요.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망했어요. 망해서 사업을 접었고 그리고 아까 전에 대표님 말씀하셨던 정률적 분석 그러니까 줌인터넷이 이제 정률적 분석으로 생각하면 가면 절대 안 되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주식시장은 그런 거 안 따지잖아요. 맞잖아요. 예를 들게 되면 하나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한성 기업이라는 얘기를 그 기업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2020년 4월 달부터 7월 달까지 3천 원에서 1만 9,950원 고가 갔어요. 6배가 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매갔냐면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바이든 대통령과 동문이라는 이유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 가끔씩 주식시장은 이렇게 참 정률적이지 않은 부분도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무시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신테마로 형성돼서 시장이 또 어떻게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AI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셨습니다. 팀장님 마인즈랩 가격 전략도 바로 주실까요? 11월에 상장하고 사실 주가는 재미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지난 정권 AI가 그렇게 관심 있는 테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2만 원에서 2만 1천 원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2만 9천 원, 손절가는 죄송합니다. 손절가를 좀 낮추겠습니다. 1만 9천 원으로 좀 낮추겠습니다. 1만 9천 원. 제가 가정을 좀 잘못 드려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손절가를 1만 9천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파이오링크도 김민수 대표님 가격 전략 주시죠. 네. 아무리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기업 가치는 따져봐야 됩니다. 이게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세만 본다고 하면 나중에 가면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오링크는 매수가는 1만 4천 5백 원 살짝. 오늘도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1만 4천 5백 원대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1차로 1만 7천 5백 원대. 손절가는 1만 3천 5백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이오링크까지 가격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오늘 줌 인터넷을 살펴봤고요. 대안주로 파이오링크와 마인즈랩 각각 보안과 AI에 특화된 좋은 종목들을 소개해 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또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